고스기 겐지 추리 소설 붉은 강 일장 교도소를 나오자 줄무늬 검은색 양복에 포켓치프로 멋을 낸 가자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50살이 넘었을 텐데도 얼굴에는 윤기가 흘러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무가이 도키우 씨는 키가 큰 가자미 변호사 앞으로 다가가 지방덩어리인 살찐 몸을 둘로 접어 온순하게 인사를 했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자, 가세. 가자미 변호사가 무가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대기시켰던 택시를 가리켰다. 무가이는 5년 만에 맛보는 속세의 공기를 가슴 가득히 들이마시고 나서 작은 가방을 들고 택시에 올라탔다. 역까지 갑시다. 가자미가 말을 마치자 운전기사는 백밀러를 힐끗 쳐다보고 나서 시동을 걸었다. 우선 내 사무실로 가지. 아이, 폐가 맞습니다. 백밀러로 자신을 훔쳐보는 운전기사를 노려보던 무가이는 가자미 변호사의 말에 허둥대며 대답을 했다. 무가이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초록빛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가자미와 무가이는 신주쿠역에서 내려 남쪽 개찰구로 나와 고슈도로 방향에 있는 사무실로 향했다. 가자미 변호사무실에는 소장 가자미 이외 네덴명의 젊은 변호사가 더 있었다. 무가이는 그곳을 지나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이마가 넓고 콧날이 뾰족한 여직원이 차를 가져와 무가이의 탁자 앞에 놓았다. 귀엽다는 생각에 여직원을 지그시 쳐다보자. 여직원은 눈썹을 찡그리며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무가이는 코웃음을 치며 찻잔을 들었다. 무가이는 올해 마흔 살이다. 발칵 화를 잘 내는 성격에다가 실증도 잘 내서 한 가지 일에 오래 매달려 있지 못한다. 그래서 절도로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가자미가 응접실로 들어오자 무가이는 허겁지겁 길게 뻗고 있던 다리를 오므렸다. 앞으로의 일 말인데 가자미가 말을 꺼냈다. 직장 때문에 초조해 할 건 없어. 자네만 좋다면 일을 찾을 때까지 우리 집에 와 있어도 좋아. 비어있는 방이 있으니까 한 달가량 사용해도 상관없네. 신중히 생각해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보게. 사실 피부치가 없는 무가이는 돌아갈 곳도 없었다. 하, 고맙습니다. 무가이는 부드럽고 너그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가자미에게 짐짓 아첨을 하듯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살짝 눈을 짓더 가자미의 안색을 훔쳐보았다. 가자미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지. 집사람한테는 얘기를 해둘 테니까. 일이 끝나면 같이 돌아가자는 말을 마치고 가자미가 방을 나가자 무가이는 탁자 위에 담배값에서 담배 몇 개비를 꺼내 주머니에 넣고 그 중 하나를 입에 물며 불을 붙였다. 앞으로 뭘 할까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다지 인생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었다. 들여마신 연기가 목구멍을 빠져나와 내장으로 퍼져나가는 듯 현기증을 느꼈지만 기분 좋게 연기를 내뿜었다. 무가이는 가자미가 자신을 변호해 준 기억을 떠올리자 실실 웃음이 나왔다. 사실은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을 터였다. 가자미 변호사는 무가이도 질릴 만큼 사실을 미화해 당사자인 무가이조차 가자미가 만든 스토리가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어린 여자의 뒤를 밟아 어두운 공사 현장에서 덮쳐 강간을 하고는 목을 졸라 죽이는 수법의 범행이라고 검사는 주장했다. 하지만 가자미는 피해자가 술집에 다니는 여자였으며 이따금 손님과 매춘 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당시 피해자는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한 야한 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을 보면 피해자가 매춘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유혹했지만 화대의 문제로 다투게 되어 살해를 하게 된 것이지 애초에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과실치사를 주장했다. 그리고 가자미가 요청한 증인은 피해자의 자유분방하고 특이한 성생활을 법정에 나와 폭로했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이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곳이 공사장인 줄도 몰랐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인했고 곧 매춘 흥정이 이루어졌지만 화대의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만 목을 졸라 죽였다는 가자미 변호사의 변호에 무가이도 그것이 사실인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무가이는 다 타버린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왔다. 그러자 가까이 있던 사무원이 가자미를 불러왔다. 가자미가 집무실에서 나와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다. 바깥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가방 좀 맡아주세요. 무가이가 가방을 가자미에게 내밀었다. 저녁때까지는 돌아오게. 가자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만엔짜리 지폐를 무가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아껴서 쓰게. 고맙습니다. 무가이는 그 돈을 바지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사무실을 나왔다. 길가로 나온 무가이는 크게 기지개를 켰다. 변호사와 있으면 왠지 긴장이 된다는 생각을 하며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한쪽 손으로 주물렀다. 가부키초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걷고 있는데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 검은색 셔츠에 흰색 상의를 걸쳐 입은 근육질의 사내였다. 무가이가 엄살을 부리며 소리를 질렀다. 지나치던 사내가 멈춰서 뒤를 돌아본다. 왜 불만 있냐. 사내가 험상구준 얼굴로 무가이한테 바짝 들이대며 말했다. 무가이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사람을 쳤으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느닷없이 사내의 손이 무가이의 멱살을 잡았다. 상대는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세고 강해 보였다. 내가 잘못했어. 무가이가 손을 모으며 사과했다. 조심해. 사내가 내뱉고 돌아서자 무가이는 한쪽 발을 걸어 사내를 쓰러뜨렸다. 그리고 잽싸게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연달아 배와 얼굴을 다시 내질렀다. 사내가 코피를 흘리자 무가이는 쏜살같이 도망을 쳤다. 무가이는 신주쿠에서 시부야로 갔다. 파칭코를 하고 술을 마시고 7시가 넘어서 불그스레한 얼굴로 사무실에 나타났다. 어딜 다녀오기에 이렇게 늦었나. 죄송합니다. 무가이는 그저 죄송합니다 한마디뿐이었다. 무가이는 가자미와 함께 사무실을 나와 가미키타자와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다. 작은 문 옆에는 철쭉꽃이 흐드러져 있고 손질이 잘 된 정원으로 가자미의 아내 사치코가 나와 있었다. 사치코는 하얀 얼굴에 쌍꺼풀이 없는 온순해 보이는 느낌의 여자였다. 자기 부인을 살해한 범인의 변호를 맡은 가자미한테 감동을 받아 스물 네시라는 젊은 나이에 가자미의 후처가 되었다고 한다. 십여 년 전 가자미의 아내가 대낮에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살인범의 변호를 맡게 된 것이다. 가자미는 범인이 심신상실자라는 무죄 변호를 주장했고 그 결과 범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정신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사회의 복귀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자 어서 올라오세요. 사치코가 무가이의 손이라도 잡을 듯이 반갑게 집안으로 안내했다. 사치코의 향긋한 향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교도소 생활이 끝났음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몸에 굴곡이 드러나는 사치코의 모습은 자극적이었다. 욕실에서 나오자 저녁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자미가 욕실에 있는 동안 무가이는 제멋대로 맥주를 마셨다. 이윽고 목욕을 끝낸 가자미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죄송합니다. 먼저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네. 자 건배하세요. 차가운 맥주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자 무가이는 가자미의 표정을 살폈다. 자기에 대한 행동이 진심인가를 알고 싶었지만 가자미는 시종일관 부드러운 표정으로 무가이에게 말을 건넸다. 무가이는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실컷 먹고 마시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무가이의 방은 안체와 접해 있는 정원에다 만든 조립식 방이었다. 다담이 6장 정도에 해당하는 방이었다. 구석 한켠에는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있다. 이 방은 아이가 없는 가자미 부부가 한동안 데리고 있었던 조카들이 사용했던 방인 듯 했다. 무가이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느긋하게 몸을 쭉 폈다. 이제야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실감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무가이는 야릇한 신음소리에 눈을 떴다. 그리고 윗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이다 곧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창문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안체의 2층 창문이 조금 열려있었다. 그곳에서 여자의 신음소리가 때로는 높고 격렬하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2장 일주일이 지났다. 무가이는 밤마다 가자미 부부의 격렬함에 고통스러웠다. 아침마다 점잔을 빼고 있는 가자미를 대할 때마다 그가 얌전한 사치코의 몸을 매일 밤 애무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 묘하게 조발심이 났다. 무가이는 매일 안체로 가서 가자미, 사치코와 함께 아침을 들고 점심은 사치코와 둘이서 먹었다. 그리고 저녁 역시 가자미의 귀가가 늦어져 사치코와만 먹을 때가 많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자미가 일찍 들어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무가이 씨 요즘 외출하시는 것 같던데 어디에 가세요? 별둣 없이 던지는 사치코의 질문에 무가이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산책이요? 무가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대답했다. 저녁 식사를 끝내면 고급 맨션이나 정원이 딸린 주택가를 어슬렁거리곤 했다. 어디에 어떤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었다. 자네도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타입의 여자가 좋은가? 딱히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마른 여자가 좋은가? 아니면 글래머 스타일이 좋은가? 무가이는 문득 산책을 하다 찾아낸 한 여자가 떠올랐다. 술집에 나가는 듯 저녁 때가 되면 붉은색 양장을 입고 맨션 현관을 나서는 것이다. 가자미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그를 쳐다보자. 무가이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을 한 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돌아와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데 가자미가 들어왔다. 무가이는 가자미가 이젠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이라도 하러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종이 가방을 들고 있는 그를 보자 다른 용건인 듯 짚어 안심을 했다. 가자미가 무가이에 앞에 앉으며 말을 했다. 미안한데 내일 이곳으로 이 물건을 좀 전해주지 않겠나. 나는 내일 재판이 있어서 시간을 낼 수가 없군. 가자미가 내민 종이에는 주소와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자미는 장소를 자세히 설명하고 돌아갔다. 굳이 이 방까지 와서 부탁한 걸 보면 사치코에게는 비밀임에 틀림없다. 종이에 적혀 있는 사토 미치코라는 이름에서 무가이는 은밀함을 느꼈다. 이튿날 오후 무가이는 가자미가 부탁한 가방을 가지고 외출을 했다. 신주쿠역으로 가서 주호선을 타고 아사카야로 갔다. 약도를 보면서 병원 앞을 걸어 놀이공원 옆을 지나자 찾고 있던 아파트가 보였다. 초록색으로 멋을 낸 건물로 계단을 올라가 2층의 가장 안쪽으로 갔다. 벨을 누르자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가자미 선생님의 심부름입니다. 무가이가 대답을 하자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곧 문이 열리고 빨간 스웨터에 빨간 치마를 입은 서른 살 안팎의 여자가 나왔다. 눈매가 날카롭고 얼굴빛은 좋지 않지만 화장이 잘 받는 얼굴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무가이는 아무 거리낌 없이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집은 다담이 6장쯤 되는 방 2개와 주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옆방에선 서너 살 된 남자아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자기를 바라보는 무가이를 보자 놀란 눈을 하고 부서져라 방문을 닫았다. 여기까지 오늘로 힘드셨죠? 미치코가 홍차를 무가이 앞에 놓았다. 오늘이 아이의 생일이라서. 무가이는 오는 도중에 가방 안을 뒤져보았기 때문에 장난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혹시 가자미 선생님의... 미치코는 부끄러운 듯 살짝 웃었다. 무가이는 뒷말을 잊지 못했다. 가자미한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미치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무가이는 붉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 고동소리가 거세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가자미가 양복 차림으로 무가이의 방에 얼굴을 내밀었다.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곧장 이곳으로 달려온 모양이다. 갔다 왔나? 전해줬습니다. 고맙네. 그 여자는 선생님의... 무가이가 새끼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하... 이 집사람한테는 비밀이네. 알았지. 하하하하... 가자미가 호탕하게 웃었다. 무가이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사치코라는 멋진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여자를 두다니. 무가이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가자미가 출근을 한 후 무가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가미키타자와 역까지 한다름에 달려가 신주쿠로 가는 표를 샀다. 출근 시간이 지난 전철안은 조금 한산했지만 신주쿠역은 갈아타는 승객으로 붐볐다. 아사카야 역의 개찰구를 나온 무가이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뇌리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아파트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아파트가 눈속으로 들어오자 심장의 고동소리가 거세졌다. 문 앞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벨을 눌러 가자미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말했다. 문을 연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무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가 당황해하며 묻는다. 오늘은 검은색 스웨터를 입었지만 치마는 붉은색이다. 아이고 시원한 거라도 한잔 주고나서 물어봐도 상관없잖아. 미치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주방으로 갔다. 무가이는 방 한가운데서 하품을 하며 담배를 물었다. 아이는 어디에 있지? 아까부터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아침 일찍 친구 집으로 놀러갔어요. 여자가 컵을 무가이에게 내밀었다. 무가이는 컵에 입을 대더니 곧 내뱉었다. 뭐야? 보리차잖아. 위스키 없어. 무가이는 일부러 험악한 자세를 취했다. 여자도 눈을 치켜올렸다. 정말로 가자미 선생님 심부름으로 왔어요? 그래? 일부러 멀리서 찾아왔는데 기껏 보리차야? 어? 맥주라도 없나? 수작 부리지 마. 선생님한테 아무 연락도 못 받았어. 아휴,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으면 소리 지를 거니까. 여자는 팔짱을 끼고 떡 버티고 서서 말한다. 날 못 믿겠다는 거야? 아, 그래요. 좋아.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죠. 여자가 전화 쪽으로 다가서자 무가이가 허둥대며 여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놔요! 힘이 세군! 무가이는 여자의 팔을 끌어당기며 말한다. 놔! 여자가 팔을 힘껏 뺐다. 팔을 빼면서 여자의 손이 무가이의 코를 쳤다. 아이, 인연이! 무가이는 코를 문지르며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자는 뒷걸음치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나는 가자미 선생님의 귀여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어? 선생님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해봐. 그렇지 않으면 혼날 거야. 무가이는 여자를 벽 한구석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짓을 하고 무사할 것 같아? 선생님한테 다 말할 거야. 벗어! 무가이는 여자의 가슴과 허리를 더듬거리며 살집이 적당히 붙은 몸매에 흥분을 했다. 여자가 노려보며 그에게 침을 뱉었다. 인연이! 하며 무가이가 여자를 덮치려는 순간 뱃소리가 났다. 여자는 무가이의 힘이 빠진 순간에 그를 밀어져치고 문쪽으로 달려갔다. 또 보자고. 무가이가 여자 곁을 지나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뭔가를 팔러 온 모양이다. 무가이는 찜찜한 기분으로 아파트를 나왔다. 감히 키다자와로 돌아왔지만 곧장 집으로 돌아갈 기분이 아니었다. 치마를 벗길 수 있었다는 생각에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상점가를 벗어나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와 있었다. 무의식 상태에서 샤를 감히 키타자와 맨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는 넓은 주택과 고급 맨션들이 줄지어 있다. 무가이는 샤를 감히 키타자와 맨션 뒤뚰로 돌아가서 나무들 틈새로 1층 105호 베란다를 들여다보았다. 오후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마침 눈여겨보던 여자가 빨래를 걷고 있었다. 붉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보며 무가이는 꿈틀거리는 욕망을 지그시 눌렀다. 이윽고 여자가 빨래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자 무가이는 재빠르게 베란다를 기어올라갔다. 창가에서 방으로 숨어 들어가려는 순간 나머지 빨래를 가지러 베란다로 나온 여자와 딱 마주쳤다. 무가이는 여자가 비명을 지르기 전에 뛰어들어 빨래로 여자의 입을 막고 쓰러뜨렸다. 그리고 여자 위에 올라타며 말했다. 조용히 해. 시끄럽게 굴면 죽여버리겠어. 여자의 목을 팔로 누르자 여자는 공포로 흥분을 했고 거세게 저항했다. 더러워. 싫어. 저리 가. 손이나 얼굴을 손톱으로 찌르며 여자는 난폭하게 저항했다. 더럽다는 여자의 말이 그를 자극했다. 이성을 잃은 무가이는 여자의 뺨을 몇 차례 때렸다. 3장 그날 밤 무가이는 저녁밥을 절반 이상이나 남겼다. 목뼈를 부러뜨리기라도 한 듯한 기분 나쁜 감촉이 아직도 손가락에 남아있었다. 어머. 카레라이스를 좋아하지 않나 봐요. 사치코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식욕이 없어서요. 감기 기운이 있는지 머리도 아프고. 약을 드릴까요? 사치코의 말을 뒤로 하고 무가이는 부랴부랴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다. 붉은색이 눈앞에서 아른거려 무가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경이 곤두서 있어 몸을 일으켰다. 가방을 열어 작은 위패를 꺼내어 방바닥에 놓았다. 정좌를 하고 두 손을 모으는데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가이는 끌끌 혀를 차며 문을 열러 나갔다. 가자미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위패에 잠깐 눈길을 던지더니 말문을 열었다. 물어볼 말이 있는데 가자미는 몹시 흥분된 모습이었지만 꾹 참고 있는 듯 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고 있던 중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가이가 이불 위에 앉으며 하품을 늘어지게 했다. 아침에 외출했다고 하던데 어딜 다녀왔나? 가자미가 물었다. 평상시에 차분한 모습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시부야요? 무가이가 얼버무렸다. 아사카야에 갔다 온 건 아닌가? 가자미가 다그쳤다. 고기 갈 일이 뭐 있습니까?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여자가 무슨 말이라도 했습니까? 무가이가 오히려 반박을 하자 가자미는 당황하며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지 않았으면 됐네. 자넨 이제 거기에 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무가이는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사회에서는 고매한 인격자로 알려진 가자미도 여자 문제는 이처럼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만다. 가자미 변호사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처럼 생각되었다. 뭐가 우습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소한 지 벌써 2주일이 되었네. 이젠 슬슬 일자리를 찾아보게. 무가이의 웃음이 멎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가자미가 말을 했다. 내가 고문을 맡고 있는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네. 내일이라도 면접을 보러 가게. 에? 내일 말입니까? 에이, 내일은 좀... 모래라도 상관없네. 아, 알았습니다. 가자미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언제까지 자네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네. 하루라도 빨리 이 일을 찾아서 이 집에서 나가주게. 가자미의 어투는 강했다. 그곳에는 질투심 많은 한 중년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무가이는 일단 자기 방으로 돌아와 가자미가 출근했을 시간을 계산해서 다시 안체로 갔다. 이번에는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사치코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무가이는 사치코의 허리 부근에다 시선을 고정시켰다. 무슨 낌새를 느꼈는지 사치코가 청소기의 스위치를 끄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 깜짝이야. 사모님, 뭔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청소기의 스위치를 켜고 사치코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무가이가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시 스위치를 끄고 의아한 얼굴로 그를 돌아보았다. 사모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역시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군요. 무슨 일이에요? 무가이가 일부러 애를 태우려는 듯 입을 다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헤헤, 이,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아, 이, 선생님한테 여자가 있어요. 무가이의 말에 사치코가 눈썹을 찡그렸다.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만나 보고 왔어요. 아, 사모님이 딱 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가이가 다가가 손을 잡자 사치코가 가볍게 뿌리치며 말했다. 아휴, 당신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께 믿으시는군요. 어? 사모님은 이, 선생님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무가이가 사치코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이러지 말아요. 아이, 선생도 밖에서는 적당히 즐기고 있다고. 안 돼요. 이런 짓을 해서는. 사치코가 다가오는 무가이의 몸을 손으로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그 증거를 먼저 보여줘요. 증거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해봐요. 그렇다면 당신 말을 믿겠어요. 정말입니까? 아휴, 물론 농담이에요. 이상하군요. 그런 무서운 얼굴을 하다니. 장난은 이쯤에서 그만둬요. 사치코는 무가이의 팔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무가이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벨이 울렸다. 무가이는 어쩔 수 없이 사치코를 놓아주었다.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를 받게 되자 무가이는 화를 사귈 수 없어 소파를 발로 힘껏 찼다.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는데 사치코가 얼굴을 내밀었다. 무가이 씨, 경찰이 찾아왔어요. 무가이가 펄쩍 뛰어오르듯 일어나다가 담배를 입에 물고 사치코를 노려보았다. 사치코가 문득 웃었던 것 같아 무가이는 화를 누르고 경찰이 내게 무슨 볼일이야? 라며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에는 키가 큰 두 남자가 서 있었다. 무가이 씨죠.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눈초리가 매서워 보이는 남자가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사모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무가이는 날아나온 사치코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형사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샤를 기타지와 맨션을 알고 있습니까? 무가이는 얼굴빛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죠? 형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나서 설명을 시작했다. 사실은 어제 낮 2시쯤 이 맨션에 살고 있는 여자가 강간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왔어요. 내가 범인이란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거 신뢰가 아닌가요? 여기는요. 가자미 변호사님 집이에요. 난 가자미 선생 댁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데 날 의심하는 거는 선생을 의심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무가이가 기세 좋게 짓거리자 형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딱히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누구한테나 묻는 거니까 좀 협조를 해주세요. 아무튼 탐문수사를 했다는 보고서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협조를 해볼까? 음... 어제는요. 직장을 알아보려고 이타바시에 갔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다. 그 회사 이름은요? 에이, 가는 도중에 짜증이 나서 그냥 되돌아왔어. 그래요? 그럼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은요? 혼자서 왔으니까 아무도 없죠. 무가이는 그 뒤에도 시시껄렁한 질문들을 장황하게 묻고 나서 알겠습니다. 바쁜데 신뢰가 많았습니다. 하고 돌아서려는 형사를 불러세웠다. 대체 날 찾아온 이유가 뭐요? 아... 맨션에서 수상적인 사내가 도망가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에 의하면 그 사내 특징이 서른 후반에 몸집이 작고 살이 쪘다고 하더군요. 무가이는 불쾌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형사들이 돌아간 후 무가이는 방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무가이는 맨션의 쓰레기장을 통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뒤에 사지코가 서 있었다. 4장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의식할 수 있는 반수면 상태에 있었다. 퍼뜩 눈을 뜨자 난폭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젯밤은 도저히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역 앞에 있는 술집으로 달려가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돌아왔었다. 아직도 문을 마구 두드리고 있다. 무가이는 제기랄하고 중얼거리며 일어섰다. 문을 열자 가자미가 못마땅한 듯 안으로 거침없이 올라와 담배를 피웠다. 무가이는 일부러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경찰이 왔다고 하더군.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가자미가 말했다. 가자미가 무서운 얼굴로 물었다.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미는 잠잡고 있었다. 무가이는 싸늘한 표정으로 이 솜씨 좋은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완벽하게 자신의 페이스에 말려든 게 아주 통쾌했다. 음, 사실이겠지. 아, 거 집요하군요. 증거 하나 있습니까? 어? 증거도 없는데 의심을 하다니 이 선생님 답 잘하십니다. 가자미는 거칠게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쪽으로 가다가 생각이 났다는 듯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젠 여기서 나가도록 하게 여기 있어봤자 아무래도 자네한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군. 사모님도 같은 생각인가요? 사모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나갈 수 없습니다. 난 여기가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군. 배은망덕한 것. 선생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날 여기서 내쫓는다면 난처해지는 건 선생님일 텐데요. 무가위의 돌변한 태도에 가자미는 아연실색한 표정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무가위의 강점이었다. 자네가 미치코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어. 두 번 다시 아사카야 근처에 널신거리지 마. 한 번 더 찾아간다면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 가자미는 가자미는 이 말을 남기고 방에서 나갔다. 변호사라는 위치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가위는 그의 약점을 꿰뚫고 있다. 그런데 가자미는 미치코에게 푹 빠진 모양이다. 사치코를 두고 그런 짓을 하다니 뻔뻔스럽다. 그 여자를 어떻게든 해봐요 하던 사치코의 말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잠시 후 무가위는 길가 모퉁이에 서서 아파트 2층을 노려보고 있다. 한 시간이 지났다. 아파트에서 나온 한 여자가 무가위를 아래위로 훑어보며 사라졌다. 30분이 더 지나서야 미치코가 문을 열고 나왔다. 샌들을 신고 옷가지를 들고 나왔다. 세탁소라도 가는 것일까? 미치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무가위는 계단을 올라가 열려있는 창으로 들어갔다. 방안은 어지럽게 어질러져 있고 주방에도 접시나 찻잔들이 쌓여 있다. 이불도 펼쳐진 그대로고 속옷들도 여기저기 널려져 있다. 의외로 깔끔하지 못한 성격인 모양이다. 벽에는 남자용 육하다가 걸려있다. 어젯밤 가자미가 다녀간 것일까? 무가위는 옷장 서랍을 뒤지다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다. 빚이라도 졌는지 10만엔이나 들어있다. 다른 서랍도 뒤져봤지만 현금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무가위는 반지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화장대의 주위를 샅샅이 뒤졌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가위는 서둘러 욕실로 가서 숨었다. 귀를 기울이자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들렸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미치코가 냉장고 안에다 물건을 넣고 있다. 무슨 눈치를 챈 걸까? 미치코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무가위는 여자에게 사납게 뛰어들어 쓰러뜨렸다. 그리고는 다시 왔어 라고 말했다. 여자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와들와들 떨고 있다. 만지지 말라고 더러운 손으로 내 몸을 만진다면 두드러기가 날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 더럽다고? 무가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무가위는 무자비하게 여자의 붉은색 블라우스 단추를 뜯어냈다. 그리고 붉은 스커트를 벗겼다. 5장 기류 겐타로가 수사일과의 당직으로부터 사건 통보를 받은 건 술을 잔뜩 마시고 세 여자와 함께 2차 3차 술집을 돌다가 집으로 막 돌아왔을 때였다. 술에 취한 기류는 직원으로 전화를 해서 숙직하는 사무관에게 집으로 차를 보내달라고 부탁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엔 이미 감식반과 수사일과 수사원 등 많은 경찰관이 모여있었다. 기류는 가나자와 직원에서 도쿄 직원 형사부로 옮겨온 후 처음 터진 사건 현장에 술냄새를 풀풀 풍기며 참석하게 된 것이다. 기류는 주변을 휙 둘러보고 책임자인 듯한 형사를 붙들고 사건의 전말에 대해 물었다. 기류는 될수록 멀리 떨어져서 형사의 얘기를 들었다. 피해자는 피해자는 다다미 위에 반드시 쓰러져 있었고 명백하게 강간을 당한 뒤였다. 요코하마에 있는 친지가 전화를 했지만 좀 채 받지를 않자 불안한 생각에 한밤중에 황급히 달려와 시체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한테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친구네 집에 자러 갔다고 한다. 현장을 한바퀴 둘러본 그에게 수사일과의 비슷한 또래 형사가 말을 걸어왔다. 난 좋아하게 듣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가자미 변호사의 명함과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 따위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언뜻 보아도 여자 혼자 사는 집으로 생각되는 방에는 곳곳에서 남자의 자취가 느껴지는데 공교롭게도 가자미 변호사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원래 가자미 변호사는 도쿄지검의 검사였다. 가자미는 부정사건에 연루된 정치가를 상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원에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계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었고 결국 변호사로 전환을 했던 것이다. 기류는 가자미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변호사가 된 뒤에 평판은 잘 알고 있었다. 기류는 가자미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가자미는 번개같이 달려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양복은 입었지만 넥타이는 맺지 않은 채였다. 시체에 매달리려는 가자미를 형사가 만류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보기 흉한 꼴을 보여서 가자미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피해자와 선생님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류는 자기소개를 한 뒤에 물었다. 내가 돌봐주던 여자입니다. 5년 전에 신주크의 한 술집에서 호스티스였던 그 여자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여자는 시지오카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도쿄로 올라갔다. 나왔습니다. 여기는 석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란 그 여자가 시지오카로 내려가서 결혼을 했던 상대와 헤어졌다는 것이다. 젊은 형사가 옆에서 말어리를 잘랐다. 짐작 뜨는 범위는 없습니까? 가자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기류는 가자미의 표정을 보고 그가 범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 책임입니다. 범인을 알고 있군요. 기류가 기류가 물었다. 오늘 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기류가 대답했다. 그러나 수사본부에서는 이미 샤를 기타자와 멘션에서 발생한 호스티스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가자미 변호사의 집에 묻고 있는 무가이 도키오시를 주목하고 있었다. 무가이 도키오시에게 이미 출두를 요청해 진술을 듣고 싶다는 경찰의 의견에 대해 기류는 무가이가 도망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무가이 도키오시의 혈액형과 정액으로부터 검출한 혈액형이 일치했고 또한 방 안에서 발견한 머리카락도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그런데 그날 무가이 도키오시는 가자미 변호사와 함께 자수를 하러 왔다. 기류 겐타로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검찰 사무관인 가사기가 조간신문을 그에게 내밀었다. 신문에는 가자미 변호사가 자숙한다는 뜻에서 1년간 변호활동을 그만둔다는 기사가 실려있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 또 피고인의 정상참작을 요구하는 변호를 하는 건 앞으로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변호를 해서 가볍게 형량을 받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범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책임을 갖고 변호활동을 계속해온 것이죠. 이 점은 나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내가 변호사로서 살아온 삶의 방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책임을 지고 이런 지경의 일은 가자미 변호사의 담화를 읽어 내려가던 기류가 얼굴을 들었다. 오우 소문대로 결백하신 변호사 맞네요. 가사기가 말을 했다. 기류도 수수한 느낌을 받았던 가자미 변호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일로 이렇게까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까? 기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타인의 일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자기가 변호한 피고가 출소한 뒤에 무슨 짓을 하는지는 변호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전 이런 사고 방식 마음에 드는데요.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가 1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사법계의 큰 손실이 아닐까? 그야 검사님 말씀이 옳죠. 하지만 이거는 한 개인의 삶의 방식이고 가자미 변호사야. 인생 철학의 문제니까요. 하 인생 철학이라. 기류는 예전부터 스스로를 인간적인 변호사라고 칭하는 가자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이나 태도가 지나치게 훌륭했기 때문이다. 자기 아내를 죽인 범인을 위해 변호를 할 수 있다는 그의 고귀한 마음이 오히려 비인간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너무나 미워서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그게 또한 인간이지 않겠는가? 처음에야 무척 괴로웠겠죠. 저는 그저 가자미 변호사한테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만 인간적이라고 느껴지네요. 검사님은 미남이시라서 특히 여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매일 긴자해서 놀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류가 허둥대며 부인을 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자 무가인은 검찰청으로 넘겨졌다. 용인은 아사가야의 강간살인과 기타자와의 샤를 기타자와 맨션 호스티스 살해 사건 두 가지다. 그러나 무가인은 전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호스티스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기류는 무가인을 심문하면서 그가 취하는 태연자약한 태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무가인은 만사가 귀찮은 듯 심문에 대한 대답이 끝나면 기류나 가사기의 존재는 전혀 안중에 없는 듯이 팔짱을 끼고 벽에 한 점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마치 콧노래라도 부르는 듯한 태도였다. 한 번 더 묻겠는데 당신은 피해자가 가자미 변호사의 여자라는 걸 알고 범한 거죠? 기류의 질문에 무가인은 나른한 얼굴을 천천히 그에게 돌렸다. 해 그렇소 선생의 소중한 걸 뺏고 싶었소 왜죠? 나를 진심으로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전의 사건에서 변호를 맡은 가자미 변호사의 최종 변론에 의하면 무가인은 태어난 순간부터 애정을 받지 못한 생활을 해온 듯하다. 무가인은 이바라키현 시모스야시에 가까운 티시에서 알콜 중독자 아버지와 술집에 나가는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행과 어머니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다. 애정에 굶주린 그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민 사람은 어머니의 막내 여동생 이었다. 무가인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이모에게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구했다. 그 이모가 태풍으로 불어난 고가의 강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그 후부터 그의 행동에도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선생은 내가 또 사건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그것만 걱정했지. 응? 나를 감시하고 있었을 뿐이야. 당신한테 무슨 사건을 일으킬 만한 위험성이라도 있었나요? 그런 게 있을 더위 없잖아. 가자미 변호사는 무가의를 올바르게 이끌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제멋대로 행동을 해 몇 번인가 충고를 했고 그러나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운 듯이 말했었다. 음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나요? 천만에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 여자한테 협박을 하면 선생한테서 떨어질 줄 알았지. 사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왜 죽였죠? 그 여자가 나더러 더럽다면서 손톱으로 가슴을 찌르면서 발광을 하더군 나도 모르게 불끈 치밀어 올라서 무가인은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손짓 발짓으로 여자를 강간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손으로 목을 누르고 있더라고. 얼굴 앞에 두 손을 대고 목을 누르는 신용을 했다. 이전의 매춘 살인 사건에서도 무가인은 당신 같은 더러운 남자한테는 돈을 받아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그만 불끈 치밀어 올랐다고 했었다. 무가인은 금방 발끈해지는 성격으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타입인 듯 했다. 샤르 기타자와 맨션을 아나요? 기류가 화재를 바꿨다.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따금 산책을 하러 나가지 않았나요? 아 맨션 이름 따 야 이게 뭐야 어? 난 죽이지 않았어 어?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무가이가 갑자기 눈을 불아리며 호스티스 살인을 단호히 부인했다. 이제부터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기류는 문득 위패가 생각났다. 당신은 희한한 걸 소중하게 간직한다고 하던데 이상한 거? 위패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위패? 누구의 위패인가요? 이모 무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오르고 뺨에 격련이 일어났다. 이모가 죽고 나서부터 무가이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기류는 거기에 무가이의 마음을 열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했다. 기류는 조사라면 자기가 하겠다고 말하는 가사기의 제의를 뿌리치고 무가이가 태어난 고향 이바라키 현의 T씨로 직접 향했다. 무가이의 굳게 닫힌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죽은 이모의 남동생을 만나 죽게 된 당시에 이야기를 들었다. 옛일을 회상이라도 하듯 가물가물해진 눈으로 그가 말했다. 근데 누나의 죽음하고 요시모토의 범행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변호사도 와서 같은 걸 묻더군요. 남동생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기류가 되물었다. 변호사라면 가자미 변호사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동생은 방 안으로 들어가 명함을 가지고 나왔다. 명함에 건네받은 기류의 눈이 휘둥그레 졌다. 미지기 구니오라는 이름이 눈속으로 날아들어왔기 때문이다. 7장 미지기 구니오라는 변호사가 무가이 도키우시에 변호를 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변호사 비용은 물론 가자미가 낸다고 한다. 미지기 변호사를 아느냐고 가사기가 물었다.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미지기 구니오의 이름은 가나자와 지검에 있었을 당시 자주 듣던 이름이었다. 도쿄에서 출장 온 검사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면 의뢰, 화재에 오르던 인물이었다. 잘은 모르지만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변호사로 전직한 특이한 사례였으며 국선 변호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맡아서 하고 변호를 하는 방식도 유별나다고 했다. 검사들은 미지기 변호사 덕분에 자주 골탕을 먹고는 했다. 법정에서 판결이 곧잘 뒤집혀 검찰관 사이에 그에 대한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기류도 도쿄 지점으로 올라오게 되자 언젠가 미지기 변호사와 대결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투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래서 미지기 변호사의 이름이 튀어나오자 기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검사님 무슨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사기의 말을 듣고 기류는 쓴 웃음을 지었다. 한순간 미지기 변호사와 대결하고 있는 착각에 빠져든 것이다. 기류는 상대가 미지기라는 것을 알게 되자 무가의 사건에 대해 한층 신중을 기했다. 물론 재판에서 직접적인 대결을 하는 것은 법정 전문 검사 겠지만 기류의 수사가 법정에서 활약을 하게 된다면 간접적인 대결이 될 것이다. 기타자와 호스티스 살인을 무가의가 부인한 상태에서 기소하게 된다면 공판에서 지게 될 것이다. 비록 미치코를 살해한 수법과 닮았다 해도 동일범이라는 증거가 없다. 신문에서 본 호스티스 살인사건을 흉내 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든 자백을 시키려고 했지만 무가의의 뒤틀린 성격을 허물어뜨릴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다. 기류는 또다시 무가의를 만나러 갔다. 무가의는 여전히 비협조적이었다. 어제 티시에 갔었소. 아주 좋은 동네더군요. 고가의 강도 봤습니다. 무가의의 표정이 변했다. 그 강에서 이모님이 죽었다고 하던데 아 그래긴 하고 싶지 않아 왜죠 당신은 해마다 이모님 기일에 성묘를 간다고 하던데 좀차 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해마다 가지 못했어 교도소 있을 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기일에는 교도소 안에서도 기도를 드렸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위패도 지니고 있지 않소 무가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기류는 무가의의 수치적은 머리를 보며 말을 계속했다 나한테도 이모의 추억이 있소 기류는 책상 위에서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말했다 이모가 회사에서 돌아올 때까지 역에서 기다리곤 했소 그리고 우연히 만난 신융을 하며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 즐거운 시간이었소 웃기는군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보면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나한텐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죠 무가의가 얼굴을 들었다 검사 또 일에 대한 재능도 있었다 물론 당신에 비해 내 인생은 지나치게 순조로워서 시시할지도 몰라 상처를 받으면서 자란 당신이 필사적으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 당신처럼 귀하게 자란 새인님은 내 인생을 상상도 하지 못할걸 어쨌든 나는 잘못 태어난 인생이야 아버지한테는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았지 애정 따위는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엄마 역시 날 내팽개치고 젊은 남자랑 도망을 갔어 수업료나 급식비도 내지 못해서 점심시간엔 늘 혼자 운동장에 나가 앉아있었지 친구들한테 바보 취급을 당해 싸움을 하면 애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훔신 두들겨 맞고는 했고 무가의는 흥분을 했는지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때 이모가 나를 구해줬어 수업료 급식비 다 줬고 나한테 있어서 이모는 천사하고 같았어 당신들처럼 그런 달콤한 관계가 아냐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아니 당신 말이 옳아요 기류가 순순히 받아들였다 나보다는 당신의 추억이 훨씬 애틋하겠죠 근데 그 이모가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충격이 상당히 컸겠군요 만약 이모가 살아있다면 당신도 이런 식으로는 살지 않았겠죠 분명 이모님도 저 세상에서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먼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그만 무가위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에 커다란 눈물방울이 맺혀있었다 주변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모처럼 당신을 위해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집어치어 무가위가 무가위가 벌떡 일어나 부들부들 몸을 떨며 소리쳤다 어쩔 수 없이 그날의 취조는 그렇게 끝났다 무가위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무가위가 취조실을 나가자 가사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모가 강에서 익사한 뒤부터 그의 성격이 크게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가사기 씨 혹시 호시가와 싱이치라는 남자를 기억합니까 호시가와 싱이치 글쎄 모르겠는데요 왜 10년쯤 전에 여자들 옷만 훔치다가 붙잡힌 남자 말이에요 호시가와 라고 여자 속옷에 성적 쾌감을 느끼는 패티시즘 경향이 강한 남자였는데 경찰이 그의 집으로 쳐들어갔을 때도 여자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옷장 속에도 여자들 옷이 잔뜩 쌓여있었고 아 예 기억납니다 호시가와는 당시 무용강사의 집에 옷을 훔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붉은색 옷을 찾아내 갈아입고는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의 넋을 잃어버렸다죠 근데 마침 그때 집주인이 들어와서 그만 그 주인을 죽여버렸고 정신감정 결과 심신허약으로 판명이 돼서 가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법연수생으로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기억이 나요 여자옷에 집착하는 성도착증 환자요 특히 붉은색 옷을 손에 넣으면 그걸 하루종일 입고 잠까지 잤다고 하더라고요 붉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온갖 상상에 도취돼 성적 쾌감을 맛볼 수가 있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성벽을 갖게 됐나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주로 붉은 빛깔의 옷을 바느질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랐는데 그게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본래의 성격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던 거죠 그거하고 무가위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피해자는 붉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타자와의 호스티스도 붉은색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있었고요 어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하지만 가사기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말투였다 강에 빠져 죽은 이모도 붉은색을 좋아해서 항상 붉은색 옷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죽었을 당시에도 붉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요 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가위가 붉은색의 과민반응을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두 사건의 피해자도 붉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이전의 매춘부 살인 피해자도 붉은 치마를 입고 있었죠 아 이 붉은 치마를 보면 성적 욕구가 일어나는군요 그래요 그 원인이 이모의 죽음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가사기씨 무가위가 용의 선상에 오른 미해결된 사건 중에서 피해자의 옷들을 좀 다 조사해 주시겠어요 무가위가 기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이모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겠소 이모님도 저 세상에서 당신을 걱정하고 있을 거요 무가위는 고개를 숙이고 가늘게 어깨를 떨었다 기류는 기다렸다 그에게서 뭔가 고백할 기미가 보였기 때문이다 이모가 날 배신했어 무가위가 엉겁결에 내뱉은 말을 기류는 놓치지 않았다 배신했다고? 무가위는 책상을 탁탁 두들겼다 수업을 빼먹고 집으로 돌아왔어 현관이 잠겨있어서 뒷문으로 들어간 문을 열렸는데 소리가 들리더군 깜짝 놀라 뚫어진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봤지 여자는 반듯하게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있었는데 치마가 내려지더니 남자의 머리가 보이더군 나는 숨을 삼키고 계속 지켜봤어 경련을 일으키는 무가위의 눈동자를 응시하며 기류가 물었다 이모였죠 이모가 붉은 치마를 입고 있었나요 무가위의 눈이 커졌다 가장 사랑했던 이모가 하필이면 가장 증오했던 아버지와 껴안고 있었던 모습은 어린 무가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때의 충격이 무가위의 성격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 뒤에 얘기를 해주지 않겠소 기류가 재촉했다 그러나 무가위의 입술만이 가늘게 떨고 있을 뿐이다 기류는 참일성 있게 기다렸다 갑자기 무가위가 신음소리를 냈다 자 뭐가 됐건 다 털어놓는게 이모의 명복을 비는 길일거요 태풍이 몰아치던 날 큰 비가 내려서 강물이 불어있었소 나는 이모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걸 숨어서 기다리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 이모는 상냥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었지만 난 아버지와의 일이 불결하게 느껴져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 피가 거꾸로 솟더군 trusted 나는 이모를 다리위에서 강으로 떠밀었소 하... 물결이 새차서 이모의 붉은색 치마가 사라졌다 나타나곤 했어 난 소리를 지르며 멀리멀리 떠내려가는 이모를 뒤따라갔지. 내 울부짖는 소리에 동네 어른들이 모여들었지만 이모는 마지막으로 붉은 치마를 한 번 보여주고는 물결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 무가이가 흐느꼈다. 그 이튿날 이모의 시체가 발견됐소. 어른들은 이모가 발을 헛디뎌서 강에 떨어졌다는 내 말을 다 믿어주었지. 내가 이모를 잘 따랐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으니까. 눈물로 범벅이 된 무가이의 얼굴은 마치 어린 소년처럼 보였다. 기류는 무가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사기가 놀란 표정으로 기류를 바라보았다. 뭐든 다 털어놓을 거죠? 기류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자 무가이가 얼굴을 들었다. 기타자와 호스티스 살인도 당신 짓이죠? 하... 무가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 외에도 숨기는 게 있다면 솔직히 얘기해줘요. 이모도 기뻐할 거요. 정신감정 수속을 밟아야겠어요. 무가이가 방을 나간 뒤 기류가 말했다. 무가이의 난폭해지는 이상 성격의 원인은 바로 붉은색 옷이었어요. 자극을 받으면 비정상적 반응을 보이고 작은 일로도 폭발하고 말죠. 그것도 정신병의 일종인데 책임 능력은 있는 것 같고 하니 한번 정신감정을 받게 하는 편이 좋겠어요. 이때 기류는 미지기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만일 이대로 기소를 한다면 법정에서 미지기 변호사한테 당할지도 모른다. 만전의 태세를 갖춘 뒤 기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사기한테는 굳이 말하지 않았다. 8장 무가이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무렵 가사기가 묘한 얘기를 꺼냈다. 요전에 성도착증이었던 호시가와 얘기를 했었죠. 그 사건 맡은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기류는 가사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가자미 변호사예요. 그 당시 도쿄지검에 있던 가자미 검사요. 뭐라고요? 가자미 변호사는 무가이의 증상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기류는 그 점이 의심스러웠다. 망설인 끝에 기류는 수화기를 들었다. 가자미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누르자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가자미 씨는 그만두셨습니다. 기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전화기에 대고 무심결에 큰 소리로 묻고 말았다. 여직원은 잠깐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바꿔주었다. 아, 예. 무가이가 호스티스 살인 자백을 한 뒤에요. 가자미 선생님은 한층 더 책임을 느끼시고 변호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셨습니다. 기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1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아예 옷을 벗는다? 저, 가자미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에헤, 사모님하고 함께 여행을 가셨습니다. 행선지는 밝히지 않으시고요. 전화를 끊고 가자미 변호사의 집에다 전화를 해봤지만 자동 응답기만 돌아갈 뿐이었다. 이튿날 저녁, 기류는 혼자서 시즈오카에 갔다. 신칸세는 승객을 가득 싣고 도쿄역을 출발했다. 요코하마를 지나면서 차창 밖의 불빛들은 조금씩 쓸쓸한 빛을 띄기 시작했다. 기류는 가자미 변호사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가자미 선생의 인격에 대해 늘어놓은 이야기들을 되씹어 보았다. 가자미는 자신에 대해 인권파라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변호사라고 칭했다고 한다. 인권파 변호사라는 말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면이 보이고 또 인권이라는 말 자체에 고압적인 태도가 보여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가자미의 지론이었다. 자기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위해 변호를 한 것도 인간적인 변호사로서의 체면을 위해서라는 것이 눈에 빤히 보였다. 재판은 기소장에 적힌 사실로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다투게 되는 것이다. 기소장에 적힌 것이 진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변호사의 임무는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변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는 커다란 모순에 부딪힌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의혹을 품게 되는 경우 어떻게 변호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어떤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끝까지 변호를 하고 어떤 변호사는 변호를 단념하는 등 변호사에 따라 사고 방식과 대응 방식이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자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변호 활동은 재판뿐 아니라 피고인의 장례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피고가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무죄를 고집한다면 자신은 망설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진범일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무죄라는 판정을 받게 했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에 대해서는 재판 후에 피고의 인생을 지켜보는 것으로 벌충하고 싶다. 그 피고가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없을 것이다. 가자미 말대로 가자미의 변호로 정상참작이 되어 감형을 받은 피고는 복역 뒤에 세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가자미는 자신의 족쇄에 묶이게 된 것이다. 가자미가 무가이 도키우시를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가자미 역시 무가이가 창녀를 살해했었다는 의혹을 갖고 변호를 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가자미는 무가이 도키우시가 재범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위험성 있는 인물로 간주한 것이다. 가자미는 교도소를 막 나온 무가이가 재범을 저지를까 두려웠고 그렇기에 썩 내키지 않아도 무가이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기류는 시지오카에서 내려 미치코가 있었던 술집으로 갔다. 웨이터한테 미치코와 친했던 여자를 소개받았다. 작은 몸집에 앳돼 보이는 여자는 어깨를 드러낸 옷차림으로 기류 앞에 나타났다. 5년 전에 시지오카에 돌아왔을 무렵에 미치코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가자미의 아이였죠. 그때 아이를 지운다는 약속을 하고 천만엔을 받았었죠. 중절했나요? 예, 했을 거예요. 그로부터 2년 뒤에 미치코를 다시 만났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혹시 가자미 선생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미치코가 가자미 선생하고 헤어지자마자 새 남자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남자랑 헤어졌다고. 그래서 앞으로 뭘 할 거냐니까 도쿄로 간다고 했어요. 아, 설마 가자미 선생하고 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만 미치코 양은 붉은색 옷을 즐겨 입었었나요?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치코는 섹시해 보이는 검은색 옷만 입었다는 대답에 기류는 다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기류는 신바시 사라스모리 구치에 있는 미지기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진무실 유리창에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혔다. 창밖은 저녁때처럼 어두컴컴했다. 미지기 변호사는 이마가 넓고 눈매가 이지적으로 보였다. 기류는 소문으로 듣던 미지기 변호사와 마주앉았다. 가자미 선생님 일로 오셨나요? 미지기가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기류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올리고 차를 마셨다. 가자미 선생님이 왜 변호사 일을 그만뒀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기류는 미지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 그 얘기를 나한테 묻죠? 미지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미지기 선생님이 가자미 변호사의 비밀을 눈치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밀, 미지기의 얼굴이 처음으로 흐려졌다. 선생님은 그 사실을 눈치채고 가자미 선생님께 무슨 언지를 드렸던 게 아닌가요? 그래서 가자미 선생님이 일을 그만둔 게... 기류가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미지기는 온화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류는 오기를 드러내며 말했다. 가자미 변호사의 비밀은 무가이 도키요시가 성도착증 환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무가이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죠? 가자미 변호사는 무가이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기대요. 앤도 미치코를 살해하는 일입니다. 하하 이거 조용한 얘기가 아니군요. 앤도 미치코는 가자미 변호사한테 자신의 아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자미 변호사는 아이를 지우라는 명목으로 미치코에게 천만엔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을 겁니다. 우선 아사카야의 집을 얻어주고 자신의 아이인지 알아봤겠죠. 아마 가자미와 헤어진 뒤 새로 사귄 남자의 아이가 아닌가 의심했을 테니까요. 그럴 때 무가이가 출소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신은 가자미 선생이 무가이 도키오 씨에게 미치코를 살해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미즈기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물었다. 그럴 가능성에 걸지 않았을까요? 가자미 선생은 미치코에게 붉은색 옷을 사주고 늘 그 옷을 입고 있으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하 나는 가자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자기 부인을 살해한 범인의 변호를 맞는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나는 가자미 선생님처럼 되는 걸 삶의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미즈기 선생님은 솔직하지 못하시군요. 가자미 선생님의 지금 사모님과 알게 된 건 돌아가신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부터 깊은 관계였다면 사모님이 살해당하길 바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범인의 변호를 맡을 수 있었고 지나친 생각입니다. 당신은 인간을 믿지 않는군요. 숭고한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하! 그럴까요?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인간이 아닐까요? 물론 마음속을 다 알 수야 없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따지자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는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인간이 아닐까요? 기류는 미지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기류는 무가이를 불렀다. 무가이는 몰라볼 만큼 차분해진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잘 생각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가자미 변호사가 당신을 집으로 부른 건 나름대로 무슨 속셈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류는 마지막으로 기를 써보았다. 그러나 무가이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 가자미 선생은 날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셨소. 그런데도 나는 선생을 배신했소. 그 뿐입니다. 아니, 가자미 선생은 당신을... 그렇지 않소. 가자미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다른 사람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자미 선생님의 호의를 짓밟아 버린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기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무가이는 지금 가자미 변호사를 감싸고 있었다. 검사님, 나는요.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가자미 선생은 그런 나를 어떻게든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썼고요. 나는 가자미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무가이가 가자미 변호사를 감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추궁할 수는 없었다. 기류가 놀란 건 무가이에게서 인간다운 마음을 본 것이다.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사람이 아닐까요 하던 미지기의 말이 되살아났다. 기류는 미지기한테 졌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무가이의 마음을 열었을 뿐이지만 미지기는 무가이에게 인간다운 마음을 심어준 것이다. 지금 무가이는 가자미를 감싸고 있다. 기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준 미지기 변호사의 얼굴을 떠올리며 언젠가는 멋지게 이겨보이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 작품 읽으면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로도 제작되고 또 최근엔 넷플릭스에서 미니시리즈로 만들어졌던데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형사 전문 변호인인 그 주인공이 아무튼 의뢰를 받으면 그 사람이 악당이건 말건 실제로 유죄건 무죄건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변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한 미지기가 그런 변호사인가 봐요. 그런데 악당처럼만 보였던 무가이한테 어떤 세뇌작업을 했달까? 아무튼 무가이가 가자미를 무조건 고마워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언변을 가지고 있어서 검사 기류가 내가 언젠가 다시 만나면 너를 이기고야 말테다 이러면서 작품이 끝나는데 참 인격자인 줄만 알았던 가자미 변호사가 굉장히 섬세하게 머리를 써서 자기를 이렇게 속이고 네 아이야 하면서 찾아온 옛 연인을 그리고 사랑했던 자기 아내를 죽인 아니지 자기 아내도 이렇게 유도를 해서 사실은 천하의 악당은 이 점잖은 변호사 남한테 베풀며 사는 것 같은 이 가자미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냥 나 끝까지 다 들었다 하면 점 하나만 콕 찍어서 댓글 엔터해 주시고요. 또 나는 이런 생각 가졌다. 많이들 또 의견 주시면 제가 즐겁게 읽고 하트 꽉꽉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끝나면요 막 수다 떨고 싶어요. 이렇게 몰입해서 낭독하다가 그래서 자꾸 수다가 길어지는데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도 비가 엄청 오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